. 물어봅시다 지금 혹시 친정아버지 계세요 돌아가셨죠 친정아버지가 먼저 앞을 서서 들어와. 친정아버지가 보면은 왜 이렇게 딸 두고 이렇게 애착이 강하셔. 응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그래. 돌아가신지 얼마 됐어요. 아 제가 23살 된다. 친정바위로 돌아가셨어요. 심장바위로 돌아가셨어요 아프셨어요 아프셨어요. 양념품이 이렇게 하핀이니 다 아프게 돼. 원래 아프신 분인데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돌아가신 것 같아. 잘해준 것도 없고. 가정에 잘한 것도 없고 자식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하는가 싶어서 이분이 너무 마음을 예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기 힘들어 마음이. 지금 언니가 마음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겠는데. 아가씨 몸도가 너무 아프고 근육이 너무 아프네요. 병원에서 뭐 신경 변통해야 하는데 그 하늘에 병원 다 여러 군데 다닌다가 좀. 그러니까 이유 없는 병세 이유 없는 마음 아픔. 응. 응 지금 미안한 말인데 언니 언니 귀신병이야. 그리고 언니 시댁이랑 사이 괜찮아요. 응. 우리 대주님이 조금 역할을 좀 못해. 응.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돼. 우리 대주님은 죄송한 말 있지만 같이 오셨긴 했는데. 신랑 분은 꺼다놓은 보릿자루 같아. 맞아요. 신랑이. 중간 한두요. 응. 역할을 너무. 아버님은 너무 세고. 응. 아버님은 저 부딪치고. 시댁 아가씨들도 세고. 응. 저도 제가 저도 있는데. 몰라야 되니까 자꾸 저하고만. 응. 그렇지 네. 그니까는 이 시댁 식구들과 지금 드러나는 싸움은 없지만 이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부부가 자꾸 시끄러워져.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많이 힘들어요. 그니까 참고 산다는 것이 누르고 산다는 것이 자꾸 마음의 병이 자꾸 생기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해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기 때문에 언니가. 참잖아. 볼말이 자꾸 터지는 거야. 이 마음의 병이. 그리고 나는 그 전부터 원래 언니가 예민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사람이 그 말 한마디 자꾸 상처가 되고. 그 상처를 자꾸 이제 그냥 짓누르고만 살려고 하니까 언니가 지금 자꾸 과부하에 걸려요. 맞아요 제가 과부하가 너무. 응. 그니까 신랑도. 저 사람이 그래도 성실하고 착실하고 그래도 가정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다고 나도 안다고 착한 신랑인 거 안다고. 하지만 자꾸 내가 나쁜 역할이 되게 되고. 난 나는 내가 찾고 있는 거를 이 사람이 조금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언니가 신랑도 자꾸 미워지는 거야. 지금 어떤 뭐 사건 거리가 있어서 사건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신랑이 자꾸 미워져. 신랑도 자꾸 미워지고. 안 부딪히고 싶고 왕래가 안 하고 싶고 자꾸. 안 부딪히면 아마 볼 일이 없고 들을 일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가던 가던 것도 그 뭐지 왕래를 하는 건 열 번 왕래를 했다 그러면 자꾸 세 번 네 번 밖에 안 되고 자꾸 줄어들게 되고. 제가 좀 그러려고. 마음이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니까는 언니가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착한 척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맞아요. 안 그래? 저도 제가 고집이 있고 신랑을 한 이건데. 자꾸 나면 나쁜 사람은 된다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얘기하려고 노력은 정말 많았는데. 아니 틀림에서 오는 부분들을 그냥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틀림에서 오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 그냥 저 사람들은 그냥 저런갑다. 원래 저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냅둬져두면 되는데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자꾸 의구심을 자꾸 가지게 되면 마음 상처받고 힘든 건 언니만 힘들어. 언니도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겠어. 그러니까 내 마인드 컨트롤 트레이닝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감정적인 트레이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계속 박혀있어요. 응. 그게 내가 털어내질 못하고 계속 박혀있어요. 다 이제 뭐 다 이제 자러 간다고 했는데 내가 딱 아빠가 갔는데 아빠가 나 앞에서 그냥. 물어 가신. 식구도 다 딱 차러 간다. 앞에 또 자러 가니까 눈도 안 감으시고. 응. 그냥 눈도 안 오더라고. 그게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상한 마음 아는 거 아프고 또 안 됐고. 응. 나쁜 아빠는 아니었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 보니까. 응. 아 힘들겠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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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쁜 아빠는 아니었다고. 그렇죠. 열애을 사간다 보니까 내 가장으로서. 그게 제가 제가 사 보니까 그랬다고 제가 예의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망자도 잘한 게 없어서 해 준 게 없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게 사는가 싶고. 우리 아빠 마음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연히 육신은 이별이 돼서 갔는데 영원히 이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죽은 망자도 이승에 내 자식들을 떨쳐놓고 저승길 가지를 못하라고. 산 사람도 그 이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요. 현재 언니가 그런 귀신병에 반응 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오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야. 처지고 누워지고 일으킬 수가 없고 힘들고. 난 내 마음 난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란 말이야.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기도 하긴 하겠지만 이거는 차원이 틀린 부분들이에요. 숨 막히게 하니까. 열심히 살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돼요. 숨 막히고 잠도 못 깨고 더 심하니까 지금 몸까지 다 아프니까 네. 뭐 병원에서 아마. 저도 이제 이 몸까지 이러니까. 저거 미치겠네. 이거 귀신병이야 언니야. 우리 아버지한테서 오는 귀신병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집에 막내가 누구야. 그저 이 막내. 막내 애착을 너무 밝히고 있어 아버지가. 왜 저게 나 뭐 가실 수 있어 언니는 이제 절에 하고 다니니까 절에 다시 뭐 길대도 올리고 언니는 계속 절에 다니면서 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저번주까지 일을 하고 너무 몸이 진짜 아프니까 내 병원도 힘들고 제가 감정부사니까 환자분이 오신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미소리도 하시는데 뭐 이게 그다시지. 어깨가 내가 뭐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 왼쪽 시댁 멘트같이 할머니들 내 양쪽 어깨를 도와줄라고. 이 분을 도와줄라고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앉아서 니가 몸이 시원하라고 이렇게 아프다고 쎄라놀어. 살 뿌리를 한번 해주라는 거야. 내 본인 말고 다른 한 두 명 선생님 더 만나서. 이건 불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나의 또 뭐 대표주 사람이 적을 찬양식 그런가 봐봐 진짜 그런데 계속 몸이 더 아프니까. 그때는 그나마 여기까진데 지금 이제 다 타고내셨니까. 귀신병이에요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틀리긴 하겠지만 도와주는 조상은 있어요 분명히 도와주는 조상인데 이거는 도와주는 조상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내 부친. 네 내 부친 근데 죽은 망자는 이렇게 힘들다는 거 몰라요 산 사람이. 그 죽은 망자가 오게 되면 산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다는 건 모릅니다. 그냥 애착만 끼고 오는 거기 때문에. 한을 끼고 애착을 끼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산 사람은 이렇게 힘든 거죠. 가만히는 사람은 무너져 내리고. 울어서 내리고. 마음은 마음은 정말 이제 뭐냐면 자꾸 울분이 올라오지. 별것도 아닌 거에 자꾸 눈물이 나게 되고. 해요 굉장히. 뭐지 이게 뭐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단체를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온 거. 네. 선생님 티비에서 봤고. 저도 이제 너무. 처음에는 신랑이 아파서. 응. 선생님이 지금 혈액돼서. 그것 땐 지금 뭐 하니까 어쩔 수. 응. 아 신랑이 앞으로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쟤까지 아프면 안 되는 나까지 아프니까. 이렇게 아픈 적이 아무 없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쓸 아파서 계속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사회활동도 안 쓰고. 조상탈이에요 이거는 걷어주셔야 돼요 풀어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은 많이 좋아지실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이대로 살아가기에는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고. 안 겪고 본 사람은. 귀신병은 진짜 뭐냐면은 병원에 가도 병명 병명이 없고 약이 없어요. 귀신병은 귀신을 풀어냈을 때 그걸 족쇄가 풀리듯이 풀려요. 이런 것도 편해질 수 있을까. 조금 편해 많이 편해지겠죠. 또 아버지와 또 이제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은 아버지와의 대면을 하면서. 아버지의 말도 듣고 언니 하소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상과의 이별을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이 편해지는 거고. 정말 저는 오시 내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못하고 좀 내려갖고 이제 편하게는 잘고 싶다가 제가 항상 아는데. 오시기 때도 오시가 하나가 되도 감아가지고 이게 행복하지도 않고. 자꾸 이 마음이 힘들면 너무 너무 아프니까. 꿈취는 건 편하지가 않으니까. 그니까 간단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마음만 먹기에 달려있다고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느 일반적인 사람들이 진짜 고통당하지 않거나 내가 이런 계통에 대해서 이치라든지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구시라는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자 매달린다 그러면은 어떤. 진짜 하나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물구가 트이는 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아버지랑 천대에서 보내기 전에.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지 주인공은 아버지. 주인공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랑 하면서 다른 조상도 같이 시댁이라든지 친정이라든지 같이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은 너무 좋고 너무 착합니다. 그리고. 예.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거기까지.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예 하라는 거 거기까지 하라는 거 고거 딱 한 가지는 해요. 근데 하라는 거 고거 한 가지에서 더 넘어가서 두 가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는 답답해. 답답해. 예 좀 융통성 있게 뭔가를 좀 이렇게 헤쳐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모든 모든 판단이라든지 모든 걸 헤쳐나가는 거는 내가 내 선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다 보니까 언니가. 그리고. 그리고. 집안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준이 같은 경우 우리 아버지한테 억눌리고 아버지로 인해서 이게 억눌렸던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랑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랑이 굉장히 뭐냐면은 수동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해 이거였기 때문에 자기 시키는 거 아니고 다른 걸 하면은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도 한 번씩. 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맞다고. 그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게. 예. 그래서 우리 대주님께서 수동적인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죠. 언니는 성격이 너무 그런 전쟁이고 나 선생인데 저는. 저희도 예민한데 안 일을 살려고 하는데 결혼하다 동시에 이게 이제 더 심해지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오 년 전부터 오 년 전부터 우리 대주님 가족이 건강이 많이 꺾어지는 시. 얘기도 들어와요. 응 그래서 오 년 전부터 건강이 꺾어짐으로 해서 이름 진 병세기에다가 병원을 대병원 서병원을 자꾸 작게 왔다 갔다 와 계속해 하셔야 돼요. 일 번 했다 하면. 응 그죠 응 근데 그래도 지금 현재 잘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는.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예요. 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 지금은 이제 칠 년이 고비다 그래요. 칠 년이 고비다.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어째 이렇게 좋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급격히 확 나빠졌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나빠진 데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늘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오 년에서 칠 년 빠르면 오 년이고 늦으면 칠 년 요 시기가 굉장히 고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이제 조상님들한테 시병님들한테 건강 좀 생겨달라. 기나긴 병 조금 긴 병이 안 되게끔 도와달라. 응 그렇게 조금 우리 대주님도 빌고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작 진작 우리 대주님이 아파졌던 시기에 이렇게 완신들 찾아서 좀 조상을 풀어냈다 그러면. 원하죠. 언니도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응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응.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 더 안 좋아진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야 되는 게 맞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딸이 있어요. 저는 지금 애기는 없어요. 응 애기는 없어요 신랑이랑 사이에 애기는 없고 응. 신랑이 부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식이 집에는 딸을 하나 가놓게 되면 딸이 집을 좀 일으키는 역할도 돼요.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요 두 부부가 이혼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언니가 답답하다 하더라도 언니가 저 사람 버리지도 못하고. 왜 그래. 저분도 신랑 분도. 저. 이랬든 저랬든 우리 부인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언니. 응 조금 안 좋은 악재는 좀 걷어내고. 네 이래봤자 저래봤자 뭐 부모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자식으로서 노렸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편하게 살아야 되죠 그렇죠. 네 두 사람 좀 편하고자 요런 거 조금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걷어내는다고 맘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걷어내고 나면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판단을 하기가 정말. 믿고 할 수 해야 되는 거 맞나.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귀신병은 귀신으로 걷어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힘들게 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들이 내 스스로가 이 귀신을 쳐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있는 거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버지 제 몸 때문에 되는 거네요. 떼내는 아버지와 나를 떼내는 게 아니라요. 가셔야 될 곳을 보내드리는 거죠. 왜 앞에 나한테 가냐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도 우리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죽은 망자가 내 자식을 자식이 그리워서 내 자식이 보고 싶어서 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 씁니까. 하지만 왔을 때 좋은 작용을 하냐 아니면은 나한테 안 좋은 작용을 하냐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예. 아 네 아 이게 그렇구나. 정말 나도 살고 싶어. 응 마음대로 나에게 안쪽을 참고 싶어. 네. 드릴게요. 알겠어요.